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내가 재판을 하는거에요? 와 진짜로? 한번 앉아볼까? 어 배가 좀 나왔는데 공식적 혐의는 100이요. 노예화 시도. 암살 시도. 아 6시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변화를 안하려고 그러네. 어 저 건방진 포즈. 이자에 앉은. 간지나네. 간지나는데 간지. 간지나. 어떻게 할까? 마법 연구를 원하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래가 너무 엉망이던데? 예. 처형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을겁니다. 내 손으로 또다시. 어우 야 진짜 처형까지 해. 멋지네. 멋지네. 멋져. 자. 분기라고 되어있는데? 아 여기 아닌데? 잠깐만. 작전실 이쪽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 한 한칸 쪽.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 패널 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쪽으로 가볼까? 원래 이쪽에 있나? 이거 아닌데? 새로 열렸다는 게 뭐지? 자. 보고할 것이 있다는 것쯤. 네. 보상받을게요. commerce. $$$$% vapor 묘지에서 접속하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그거 해야 돼서 회색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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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가 회색감시자를 찾으세요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회색감시자 찾으세요 8레벨 또 딴 거 해버리면 진행이 안 될까봐 힘 얻는 건 결없지 않습니다만 회색감시자 찾는 거 이거 맞네 회색감시자 찾으세요 호크는 코리페우스가 회색감시자들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스파이밖에 못 보네요 신문가님 호크의 회색감시자 친구는 이곳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을 걸기도 전에 사라져버렸지만요 대단한 자로군요 여행하시는 동안 주변을 잘 살펴기 바랍니다 사방에 언대들이 깔려있거든요 현재 이곳 주민들은 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도착하시게 되면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딩 새로운 지역이 열렸습니다 오케이 자 스카산드라 베릭 솔라스 뭔가요 뭔가요 붉은 템플라우 붉은 템플라우 바닷가에 바닷가에 균열이 바다에 있나봐 시체들이 호수에서 걸어나기 시작했대 좀비가 돌아다니던 상담원이 상담원이 우선 한국의 휴대폰 이게 뭐야 우리는 좋은 곳에서 만나본 적이 없고 꽂을 수가 있어요 하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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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머릅 사수하기, 호크 감시자, 동맹 담당관 보고하십시오 딱 모았는데? 옆에 럴던 상단 체즈법 획득 조달 요청서 요거 요거 다 모았죠? 힘 플러스 1 되네 좋아요 전염병 특효약 이것도 힘 플러스 1 오케이 레벨업 할 수 있구나 레벨업 먼저 할게요 우리 캐릭터들 카샌드라는 이쪽을 좀 번갈아 가면서 황소의 돌진 가시도 친말 이 상태로 만듭니다 오 좋은데? 그리고 메릭은 궁술 쪽에 하나 더 넣을까? 예 1.1도 사격 레벨업 상당히 업 시켜주고 솔라스 냉기 쪽을 하나 더 가져갈까요? 얼음 장벽 얼음 장벽 얼음 장벽 요거 됐으 신문에 신문에 퍽 하나 개방 새로운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음 우리가 어디로 가야되냐면 오우씨 한참 가야돼 여기 새로운 지도죠? 레벨 때가 맞나 모르겠다 로가 들어가십시오 아 뭐야 됐어 또 뭐가 오라고 또 한거 거든요 자 저쪽으로 가봅시다 눈 표시 있는 곳 보스의 균열에 도달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보트를 빌려줄 것입니다. 어? 그리로 가지마. 이리로 갈거야, 우리는. 동쪽, 동산. 레벨이 높지 않은 것 같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 뒤통수. 인퀴즈 떠다. 빠샤. 이거 잡고요. 따샤. 황 피 부딪기. 따샤. 차분하게. 차분하게 기다려주면. 나는 마을로 돌아가야 돼요, 아가씨. 그 길드는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시자다, 찾았다. 얘기 좀 넣어놓을까? 그래서 감시자들의 당시의 도움에 감살표합니다. 여기 있어. 반말을 하고 있어. 감시자 스트라우드를 신문을 위해. 알고 있다고?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감시자는 건 크라엘이 체포를 명했습니다. 아, 좋은 사람이라고? 누명인가? 도와달랄까? 도와달랄까? 아, 안 된대. 이게 갑옷이 나보다 좋아 보이는데? 파란색. 알았어. 음... 이거 가지는 게 뭘 가지는 거죠? 돈? 남이 기부해놓은 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지금? 리더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집 하나 있는데 들어가볼까? 진아. 자나. 매력이 있군요. 아, 솔레스하고 한 건데 감소. 솔레스는 감시자들 칭찬하니까 싫어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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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스ync이. 자, 내ustom사실 혹시 보니 이건 아니야?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요원 획득했네 어디 편에 들어온건가? 마을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남의 집 내가 훔쳐가겠어 적들 저기있다 문 앞에 언데드들 가드닛 헬프 가드닛 헬프 따따샤 그래 안쓴데 도발 꾸시 따샤 꾸시 따샤 산마을 시장께서 말씀하신다 시체들이 옛 산마수 마을이 있던 곳에서 오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걸어올라오네 누가 언데드가 많아가지고 저 마을 들어왔는데요 저 마을 들어왔는데요 어디 보자 안에 퀘스트 하나 있네 어쩔리풍 집 안에 있네 집 안에 있네 유아저씨 가울드 주디스가 누군가요 주디스가 누군가요 혼자... 야 NPC 혼자 뭐... 넌 크게 얘기했대 여자라는데 묘각에 살고 있는데 오면 언데드가 오면 숨으라고 그랬는데 안왔나봐 어... 얜 주디스를 좋아하나보네요 어... 얜 주디스를 좋아하나보네요 거질당했어 얼마큼 싫으면 얼마큼 싫으면 네... 시체보다 얘가 더 싫은가봐 웬만하면 올텐데 자 우리가 주디스 물어봐도 될 것 같긴하구요 이 문양은 뭐지 어... 못 열어... 안 열어주는데 화를 내고 안 열어주고 있어 화를 내고 안 열어주고 있어 천장의 집이다 천장의 집이다 천장이야 지장이야 언데들 맡기 위해 왔나요? 저 연계 쪽 균열로 갈 수 있을까요? 저 연계 쪽 균열로 갈 수 있을까요? 옛 산마루 숲 마을 아래 있는 동굴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흠... 물 빼면 안 되나? 싫어하네요 물 뺀다고 그랬더니 근데 물을 빼야 들어가는데 잠수를 못 들어가잖아 아... 아... 강도를 먼저 쫓아내야 된다고 알았어... 뭐... 그 정도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 문 열어주었어요 맞아... 동굴 안에 있을 거네 맞아... 동굴 안에 있을 거네 왜? 알겠어... 요새를 사수하세요 뭐 훔쳐갈 거 있나? 됐다 요새 사수 퀘스트는 몇인지 모르겠네요 필요한 게 어쨌든 올라가 봅니다 성취 하나 더 있다 오 여기 멋있는데 깃발이 와우 좋았어 멋있다 익사자의 기억 이 아저씨는 본수녀 영광입니다 신문가님 저는 본수녀입니다 시장님이 결국 코스에서 물 빼내기로 결정했나요? 네 왜 코스에 물을 비워야 하죠? 오 다 알고있네 네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전리품 퀘스트 이거 퀘스트 아니 별목장 점유요 별목장 점유하면 뭐가 좋은가? 별목장 획득 본수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례식입니까? 보스에 있는 시체들 원하신다구요 보스에 있는 시체들 원하신다구요 어 우리 개를 알고있어 카산드라를 카산드라를 물을 빼는거지 공통된 임무 전리품 자 올라가보자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돌아가야 될까?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길이 없네 아 켰어 여길 지나서 이쪽으로 지나서 길이 없나? 균열 하나 있고요 우선 균열 하나 타고 가겠습니다 균열 아주 적 보인다 오 큰 애들이 있어 덤벼 또발 빠샤 따샤 빠샤 또 쇼 왜 안죽어 안죽는데 아 죽었어? 어 뭐야 렉이야 어 안죽어 뭐지? 뭐죠? 뭐죠? 렉인가요? 진짜 언데드인가? 자 동쪽 동산 어 저거 저기있다 얘들은 죽을 수 있겠지? 빠샤 또발 요 놈 먼저 잡고 잡았으 녹네 녹아 무슨 밭인가? 아 여기 길있다 저기 연기 연기 보인다 균열 연기 보이죠 연기 균열 보입니다 어 여기 보스인가? 우선은 어 저 저 저 얘들 먼저 잡고 너너너너넛 너너너넛 너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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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균열을 때려트리기 아이씨 어어어 마법마법 점프점프점프 죽어 오케이 너너너넛 여기 아닌데 균열하면 더 나온다 마법사 괴물이구나 도발해주고요 튕겨내고 잡았고 잡았고 터트리기 나이스 타이밍 필생 써도 되는데 지금 이거 때립시다 어 이놈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빠샤 잡았어 소환한거 아니야? 따샤 오우 장난아닌데 이 균열은 네 북북 균열 임무 완료 남해는 위협 임무 완료 12 올라가는 끝 끝 끝 재밌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요거만 좀 만나러 갑시다 10년에 잠들다 동굴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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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보자 마을에서 이동하면 될 것 같아 길이 이쪽이 아니라 우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측 언덕 이쪽으로 길이 있었거든요 천장집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길찾기가 힘들어 여기서 우측? 아니 여기서 어디로 가는 길이지? 그냥 쭉쭉 올라가볼까 산타고? 길은 없습니다만 산을 넘어야되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연꽃과 뿌리도 완료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어?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넘어서 올라가면은 못 넘어갔는군요 길이 없어 동굴을 지나서 한번 가볼까? 여기로 산을 산타는 길은 없고요 동굴 한번 지나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요 길이 맞는 것 같긴하다 네 경사가 올라갈만 하는데 아 넘을 수가 있나 아 못 넘어 못 넘어 아 형기 찍나 어 산마르숲 숲 풀어간다 산마르숲 아까 여기 길이 맞았네 괜히 아까 텔레모터 탔네 아이씨 이쪽으로 아 저기 우리가 표시한 데 보인다 동굴 지나는 것 같아요 동굴 네 동굴 왔어요 어우 버섯들이 버섯들이 많은데 가자 동굴 누가 이렇게 불을 켜놨을까 불이 켜져 있어요 열쇠가 열쇠가 2 열쇠인가 출입금지라고 써있네 어? 이쪽으로는 뭔녀인데 아씨 뭐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어떻게 가지? 땜을 가 땜에 가야 되는데 여기 이쪽으로 길이 있는 거 아닌가? 이쪽으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들어가자 이쪽으로 부셔버려 아 나 진짜 그러면 여기를 한번 잘 찾아볼게요 혹시 있나 이 문 잠겨진 문에 뭔가 얘기가 있지 않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